2023년 9월 13일, 오늘 저희는 깜빵룡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다 돼가네요. 사실 저희 5시 전에 전부터 만나서 뭐 짐 챙기고 해서 차, 25인승 버스. 에휴, 아이들이 오고 있네요. 다 모였습니다. 신났네요. 저희 베트남 수녀님, 영 수녀님 저희가 섭외했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 두 명도 섭외했습니다. 저희 통역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다 같이 가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쌀국수를 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청년들? 청안 청안? 청안? 억금 억금. 청안? 어떤 얌음? 저는 3대쪽으로. 자, 저희는 아래이크사 성당 갑니다. 성장에서 기도하고 강복받을 거예요. 베트남 수연님께서 오셔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계세요. 베트남으로 베트남 수연님과 또 청소년 2명 또 더 같이 왔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40명 넘는 인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녁 6시 20분. 진짜 차를 오래 탔어요. 깹에 왔습니다. 또 아름답네요. 여기 도착하는 순간. 저희가 이곳은 음식을 주문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저 바닷가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저녁에 우리 애들 모두가 들어갔어요. 물에. 저녁 식사. 여기 자리들을 빌렸어요. 그리고 주로 해산물로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보는 깜뽀성당.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방 배정하고 내일 아침 미사 몇 시라고 알려주고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시네요. 수녀님과 같이 자게 됐어요. 아우스틴 성당인데 아우 아는 신부님하고 아는 수녀님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희 1시간 이상 걸쳐서 푸노무 복구. 복구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원숭이도 아주 큰 원숭이도 봤어요. 마우 할머니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좀 물어보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관리하시는 할머니래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청하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봉헌한 재물이에요. 100달러짜리도 있고. 없던 걸 청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여기 나는 보라완. 그 백봄 피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녕. 너무 좋아요. 소카 호텔? 캄보스는 캄보디아의 남부지역에 있는 관광지인데요. 여기는 복고산. 복고산은 1000m가 넘는 수병선 기준으로 1000m가 넘는 산이에요. 캄보디아에서 흔하지 않는 산이죠. 이렇게 꿈같아요. 저희 인천카토릭대학교에서 받은 우산 가져와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네가 그치길 기다려. 걔들이 추워하네.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 4명이 캄보스를 여행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죽으셨대요. 복고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호텔이 바닥에 있을 거예요. 안개가 끼어서 많이 정확하게 보이시는 한데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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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해요. 너무 힘든데 갇혀가지고 구경거리 되고 보시면 나왔을텐데 아유 세상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와중에 지금 우리 애들이 소셜라시 뛰어가서 너무 시험하겠다고 그래요. 역시 이 물 위에 사는 아이들이라서 물을 겁내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육지에 사는 아이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저희 굉장히 이 빗길을 뚫고 먼 길을 올라와있어요. 옷을 다 벗어놓고 가방도 두고 갑니다. 돈을 끌고 있어. 이곳은 애교에 가는 중 아름다움이 아버지는 마음이 남에게 왔어요. 아름다움이 오, 큰 쫄칵, 쫄쿵, 또 하이 저녁은 수연님하고, 신부님하고 저는 이 식당에 와서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 몇몇도 왔어요 조별로 나눠서 저희가 돈을 줘서 이 근처에 나이트 마켓이 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가서 맛있는 걸 사 먹도록 했어요 아주 막 행복해 하면서 받은 돈으로 아껴서 먹고 또 용돈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새로운 티셔츠를 나눠줬는데요 중삼동과 샤날팀이 봉사하고 갈 때 저희한테 티셔츠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예쁘니까 예뻐요 쇼핑몰이어서 아이들이 처음 와보는 아주 큰 쇼핑몰이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면볶음을 먹네요 마칩니다 잘 도착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올라왔네요 잠시 후 없 Witch day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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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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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